아 기완아 오늘 날씨 엄청 급제? 실커랑은 날씨도 많이 급고 날씨 분주장하고 동환하고 사무실을 가지고 나서 아 이 뺑뺑이 간다고? 아 여기 너무 많이 없지? 아니 함량이 다 이렇지 말해 오늘 함량을 쉬는 경우도 잠깐만 나오면 제한보다 뭐 대기가 이런 자유는 이렇게 지지니까 산삼이 잘 크는 거겠죠? 음 그럼 오늘 저희가 산삼을 보러 어 그렇죠 그래서 외부님들한테 아 함량이 이런 좋은 깨끗한 자연 속에서 산삼을 키우고 있다 한 해의 현장을 저희 준비해서 보이잖아 아이고 버스 밑에는 더워도 밑에는 더워도 이런 거니까 막 충격하잖아요 막 조아나 침 쌌나? 아 이거 탁스탄에 더워면 어떡하나? 여기에서 내 옷을 벗어 주셨거나? 네 아 그러면 올라가서 우리 조아나 침도 안 되니까 아 이거 입으세요 에이 이거 오바도 멀따 멋진 척하노 아니 조아나 네 이제 탁스탄이 없어지겠지? 아 이제 탁스탄이 없어지겠지?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산양삼을 키우고 있는데 한번 가보죠 네 산양삼을 보러 자 이제 산삼 키우는 데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계곡도 조그만 것도 하나 있고 또 다리도 저 우리 형님 계시네 형님 안녕하세요 마침 우리 형님 산에서 일하고 계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진짜 반가워요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 우리 조직위원 유튜브에 조아나 조주희씨 우리 조주무관입니다 예 그 형님 잠깐 왔으니까 유튜브 좀 맺겠 네 네 대답 잘 아시 아닙니다 예 우리가 여기 오니까 참 물소리도 매끗하고 모자 써도 돼요 네 형님 모자 쓸때가 더 잘 씹고 형 수도 좋아하시겠는데 모자 쓸때가 아니 잘 때는 그러시면 시부리지 말고 소개 본인 소개 좀 하라고 그러세요 본인 소개 아 우리가 오늘 산양삼을 키우는 현장에 왔는데 우리 애꾼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형님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저 산양삼 재배한지 한 10년 정도 됐고 아 10년 오래되셨네요 그리고 예전에 산삼지키미 만들 때 제 초창기에 그때 산삼지키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진짜 함량 산양삼을 널리 홍보 진짜 좋은 산양삼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이게 이름을 이야기 안하셨어요 아직 형님 한 성수입니다 아 우리 함량에서 산양삼 지키미를 처음에 활동을 하셨고 만들 때 많은 예를 써주셨다는 말씀이죠 저도 자주 봤어요 지키미 활동할 때 너무 깐깐하시다고 아 아니 그게 그런게 아니고 진짜 함량 산양삼은 우리 그 전국에서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고 진짜 깨끗한 산양삼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 군에 산삼지 직원들하고 보상을 좀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함량군에서 할 때 2006년도에 산양삼 이력제를 처음에 시작했죠 2002년도에 처음 했죠 심을 때는 2002년이고 우리가 그게 특별 임산물 관리법이 생길 때는 2002년도고 그때 활동을 많이 하셨다 오늘 여기 봤는데 외국님들한테 그 형님 산삼밥 그 규모하고 관리하는 요리를 하고 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면적이 보니까 상당히 넓겠는데요 차후에까지 있고 면적이 한 5만평은 되나요? 5만평까지는 조금 많고 아 5만평보다 더 많다 아니요 5만평 정도 안되고 여긴 어느정도 심을 하셨어요? C를 뿌렸죠 그대로 C를 뿌렸죠 전부 다 C삼이네 아 100톤은 뿌렸나요? 100톤 100톤 아 200톤 200KL정도 아 200KL 정도요 200KL고들면 양이 어마어마하다 200KL는 이걸로 간사람은 얼마 아 계산이 안되지 계산이 안되지 매년 죽어나가는 확률이 농약이나 이런걸 자연 그대로 하기때문에 5층 많이 죽는게 많아요. 형님은 이력채 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 특별 임산물 관리법에서 지키라고 하는건 꼭 지키고 재배하는건 맞죠? 아무래도 자기가 지킴인데 자기가 안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라고 하면 되겠나 그죠? 그러면 형님 농장에서 하고 있는 특식있는 재배방법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특별한 재배방법은 없고 여기 보시면 좋은 계곡물이 있기 때문에 아 산산도 물이 필요하다 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보다는 재배하는 여건이 사실 그건 좋고 상수도입니까? 아니요 상수도 아니고 여기 산이 1200m짜리 산이 2개가 있어요 개반산이 있습니다 대봉산이 이쪽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큰 산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계곡물은 마르지도 않아요 아무리 가면 청정시 여기가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태관산 여기에서 태관산 올라가려면 한 한 시간 정도 대봉산 정상까지 태관산 정상까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이 안 마르니까 재배하는 조건은 참 좋아요 물도 사람이 바라마실 수 있는 만큼 깨끗한 것 같아요 위에 아무도 안 살고 여기가 내 마지막 농장이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먹어야지 오오 그러면 식수는 안 가져오실 때 식수는 안 가져오실 때 상관없어요 이걸로 라면 삶을 먹으면 좋겠다 그쵸? 라면, 밥 뭐 이런 거 다 모여까지 좋은 산삼인데 왜 라면을 먹어? 아니 라면 삶을 때 산삼도 넣고 삶으면 산삼라면 되는 거지 맛보기 물이 꺼지지 않는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시는 애꾼인들한테 좋은 산삼을 고르는 방법 판별하는 방법을 좀 사장님의 노하우를 좀 아니 한번 보시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좀 이따가 보고 신물로 보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아 봐야 안다 봐야 안다가 아니라 지금 가만히 보니까 먹어야 안다 같은데 아니 생각이 지금 취재하러 온 거 맞습니까? 시부리부장이 슈터키가 시부리다가 먹고 맛보기를 간다 우리 애꾼인들한테는 쫙 맛보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한번 농장에 한번 가서 올라가서 보고 거기에 산양삼이 어떤 종류 어떤 형태로 크는지 한번 보고 설명을 내가 한번 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파는 산양삼을 애꾼인들 구매하러 오실 수 있는 건가요? 여기로? 여기로? 여기요?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농장은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하게 농장을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사실 병원 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장은 출입이 큽니다 혹시 뱅충에 온 걸까 싶어서 그러면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조무관은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사고 싶으면 어떡하냐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010 5588 8048 입니다 우리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자막으로 깔아드립니다 오케오케 거기로 전화를 하면 예예예 선생님께 항상 좋은 산삼을 할 수가 예예 조하네 우리 애꾼인들도 맛보기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애꾼이면 다 어찌 맛보기를 할 수 없어서 우리 조하나가 대신 맛보기를 리얼 있게 리얼 있게 리얼감 있게 하고 그럼 형이 산삼 키우는 현장에 한번 흰 형태 좀 구경하러 한번 한번 한삼이 크는 데는 힘든데 왜 이거는 작년에 작년에 시기 났습니다 아 2년째 아 이게 2년 됐다고 이건 2년째 오 2년 됐는데 이것밖에 안 컸구나 네 이것밖에 안 컸 근데 여기 있는 숫자만 해도 잘 나가겠는데요 한 5년 되면 저 한 반도 안 써 아 5년 정도 가려면 생존율이 생존율이 반도 안 남는다 그럼 관리를 잘 못 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닌데 아닌데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꽃대가 이렇게 우리 자들 안에 들어와야 돼 오 오 아 그러면 세력이 좋은 거다 아니 세력이 안 좋아 세력이 인삼하고 틀리는 부분은 인삼은 세력이 좋으니까 여기가 많이 올라와 있고 꽃대가 쭉 올라오는데 네 쭉 올라와 있고 이거는 세력이 약해서 잎보다 낫다 적게 컸다 호질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다 이래요 손으로 이거는 왜 치는 거예요 이게 낙엽 낙엽들이 조금 걸려가지고 여기 비가 오면 흙이 자꾸 무너지잖아 그죠 아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유실 방지 또 겨울에 이게 겨울에 많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땅이 올라왔다가 소 치다가 또 내려가거든 그럴 때 올라올 때 건조하면서 빨라 비틀어진다고 아 이게 동결현상이라고 흙이 얼면 부피가 8% 늘어나니까 그렇죠 해동이 되면서 밑에 쳐지니까 토양유실이 많이 된다 오늘 굉장히 똑똑한데 나 그래도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이곳에 오늘 7년 8년까지 이렇게 싹 개강했어요 이 길이 깽이로 있지요 볼 다 만들고 밥만 먹고 와서 여기 와서 하는 길아 형님 놀 데가 없잖아 출근할 때 여기 밖에 없어 주희 씨야 지금 몇 분이나 놀러 갔노 계속 삶만 보고 왔는데 와 힘들다 아 여기는 여기는 엄청 크고 많네 그렇죠 아 이런게 쫙 위에까지 다 있는데 형님 여기서 그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설명 아까 했나 이거 이렇게 아 그걸 했고 해 또 해 이게 지금 7년 8년근짜리 싹 개가 있어요 7년근 7년근 8년근까지 다 싹 개가 있고 요거는 모종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옮기시면 아 이식한 삶이네요 그래놓기기가 더 컸네 그죠 딱 그 저기 우리 그 임척법에 보면 산에서 씨를 파종을 해서 산에서 키운 그 모종으로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이식을 하면 강해지고 아 그런게 파트에서 키운 건 여기 온 게 아니고 아 그건 옆에서 키워서 이쪽으로 옮겼다 그게 똑같은 산양삼 형태가 그대로 뿌리 속에 그대로 나와있어요 네 조완아 우리 옆구림들이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떤게 좋은건지 그렇죠 사장님 어떤 산삼을 사야되는 산사요 산양삼요 좋은걸 구분하는 방법이나 뭐 일단 뿌리를 봐야되는데 형님 한번 캐가지고 구분하는 요령을 형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형님 지금 사지가 나왔죠 사지 열매도 달렸고 열매도 달렸고 열매도 달렸고 아까 그 인삼하고 형태가 조금 다른거는 이렇게 또 안에 꽃대가 이렇게 좀 어느정도 이렇게 묻힌다는거 모아보면 꽃대 대궁이 쭉 안 빠지고 대부분 대부분 사냥사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뿌리를 한번 캐 볼게요 오 이 기대되는데요 이게 칠령근이라고 칠령근이라고 했죠 네 아이고 이 칠령근은 어디만큼 큰지 그 사람도 한 7년 공부하면 사부꽃이 될텐데 이게 산에서 자란 7년동안 자란 산양삼이라서 아마 산의 기운을 듬뿍 먹고 있지 않을까 이게 신령님이 준 옛날 산삼이 영염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죠 잔뿌리까지 사람이 관리를 하니까 산양삼이라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아무리 사람이 관리를 해도 산에서 크기 때문에 산의 기운을 오 오 길이도 길다 그죠 요거는 형태가 조금 형태가 조금 안좋긴 안좋은데 아 이게 안좋은거에요 아니 보통 인삼하고 틀린건 이렇게 잔뿌리가 뻗어있다는거 잔뿌리가 맞네 그죠 아직 상태가 좀 안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형태가 조금 아 형태가 7년간을 맞고 네 형태 좋은거 한번 켜봐요 켜봐야 알수있는거죠 여기는 여기는 조금 작은 잎은 작은데 이제 뿌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것도 역시 사지에 가운드로 모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쭉 이렇게 뻗으니까 한 줄기로 쭉 내려봤고 형태가 조금 보기에 안좋은데 이게 이런정도 되면 잔뿌리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 그죠 요거 산소를 어떻게 먹는게 효과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아 좋아좋아좋아 지금 먹는 방법이요 그런데 보통 이걸 그 자기들 취향이 맞게끔 먹으면 되요 아침에 뽕뽕이라든가 또 기분 좋을 때 먹으면 되나 그거 끓겨내고 끓기가 좀 그렇잖아 아 작은 작은 거 씹어라 그냥 이렇게 차로 끓여 드시는게 좋고 뿌리는 그냥 깨끗하게 씻으니 잔뿌리 같이 우리 애꾼님들 혹시 산양삼을 구입하고 싶으면 밑에 나가는 자막 2번으로 전화를 주시되 조직위원의 영상을 받고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항사장님께서 10뿌리 사실 거 20뿌리 정도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시니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산양삼이 주요가 많이 채워서 삼랑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양삼이 수급을 안고 있을 텐데 삼랑산이 확실하게 견적률을 찾을 수 있게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행인 같은 분들이 산에서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사양산을 많이 키우고 있어서 내년에 서포는 문제없다. 행인한테 한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 조한아 우리 물이 있는 게 씻어서 맛보기를 해야죠.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 애꾸민국한테 다 맛보기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맛보기를 하고 자 그러면 조한아가 씻어서 보양이라니까 그렇게 보양 맞아요? 그렇게 보양 맞아요. 보려는 데는 다 거기까지 같이 먹고 싶지 않았어요. 자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올라와 이렇게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 그거는 다른 사람 먹을 줄은 대충 씻고 조한아가 그게 아까 우리 형님이 이게 모양이 좋다 하는 거 네 이게 제일 좀 효과가 좋은 그럼 이건 조한아가 먹어보고 네 이건 내가 먹어보고 나부터 먼저 먹어볼까 이거 아까 어떻게 먹는다고 했지? 이거를 뿌리부터 그냥 꼭꼭 씹어서 천천히 꼭꼭꼭 씹으면 된다 아니 삶이 어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지금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 그렇나 이게 우리 함량에서 키운 사냥삼 네 개관삼 밑에서 키웠죠 해발류기가 800m 개국도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개국이 있는 지역에서 키운 사냥삼 제가 먼저 한번 맛보기 해볼게요 네 소리들리나요? 아삭하게 씹는 소리 개국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 다음에 아니 우리 애국님들이 소리들리나요? 식감도 아주 좋아요 냄새 난다 어 어 향이 나네 자 자 그러면 조한아도 한 30분 씹어야 되나 뜯겨야 되나 네 소리들 아니 조한아 소리 안 들긴 것 같은데 아니 소리는 중요하지 않고 아니 조한아가 이쁘게 먹는다고 입을 닫고 해야 되는 것 같다 그죠? 오케이 오케이 예 아니 이제 아니 나는 처음에 씹으니까 약간 뺏고 쓸맛이 싹 싹 걸었는데 아니 본바고 더 맛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약간 단맛이 싹 받치는데 단맛이 나요 그리고 위에 왜 딸지? 어 예 사장삼이 단맛이 난다 음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이게 단맛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전문가한테 그죠? 성성님 네 이게 처음에 쓸맛이 약간 나다가 썹고 매운 맛이 나다가 씹으니까 그 맛이 없어지고 단맛으로 확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아니 그거 아니 이렇게 공들어 오셔가지고 아니 인삼 씹잖아 그죠? 근데 난 처음에 이거 씹을때는 썹었거든요 조하나는 어땠나요? 저도 썬맛이 있었죠 썬맛이 확 바뀌죠 먹다보니까 단맛이 오래되면 오래 씹으면 단맛이 이렇게 바뀌죠 음 이게 이게 삼량에서 키운 산양삼이라서 이게 단맛이 바뀌는건가요? 아니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 산삼은 산양삼은 다 단맛이 있다 네 만약에 오래 씹으면 단맛이 겉에는 단맛이 똑같이 아 이게 특이한거 같아요 음 여기에서 산것들은 다 쓸맛이 있다가 다 단맛으로 바뀌는 이게 아 이게 몸에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산양삼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가요? 원기 회복 그리고 이 산양삼을 좀 많이 좀 먹으면은 겨울에 감기가 안 걸려요 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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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한성수 우리 산양삼 재배 농가를 찾아가지고 재배 현황도 받고 또 주희씨하고 나오고 네 액구님도 대신 맛보기도 해봤고 자 그러면 내년에 있을 2020 삼량산삼 항로에 스포츠 성공을 위하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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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산양삼 많이 잘 키워가지고 네 대박 부자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시면 저 밑에서 아유 그런게 아니고 식사한도 안에 막 기부할게 기부할게 나한테만 기부해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엑구님도 다음에 더 좋은 환경이 있는지 또 찾아보고 우리가 주희씨 네 가끔 가다가 사무실에서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렇죠 오늘처럼 나오는 토사이 우리 토사이 범한걸 나와서 네 가끔씩 한번 들러가지고 좋은 환경도 우리 액구님도 소개도 하고 산삼밭도 소개시켜드리고 또 좋은 산삼을 어떻게 고르는지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또 다음 2탄 3탄 4탄 이것도 실제를 쭉 자 액구님들 건강하세요 함양사산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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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